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HLB 자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월 20일이구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1일인데 자 지금 아직까지는 HLB가 FDA로부터 재신청 기사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마 재신청은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일단 어제 9월 20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HLB 리보세라닙 FDA 재도전 빠르면 연내 결과 예상 자 항서제약에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20일 날 재신청에 나섭니다 빠르면 올해 자 올해가 이제 11월 20일 날에 FDA 승인이 나구요 늦어도 내년 초 내년 3월 20일 날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신약 개발 기업 HLB가 FDA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 서출을 다시 제출한다 자 제출했겠죠 아직 기사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20일 HLB에 따르면 HLB는 FDA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관문 억제제 캄넬리주 병용요법의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FDA 허가에 재도전한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제출하는 것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이 될 예정이다 자 21일 새벽이 이미 지났죠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 27분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새벽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리보세라닙은 혈관 뇌피 성장 인자 수용체를 억제해 암의 성장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 암을 사멸하는 TKI 계열 경구용 약물이다 자 HLB는 리보세라닙을 개발해 항서제약의 캄넬리 주맙과 병용요법으로 FDA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FDA가 5월 17일 HLB와 항서제약에 보완요구 서한을 보내면서 허가가 불발이 됐다 자 CRL은 FDA가 승인을 위해 의약품 허가신청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추가적인 조치를 필요한 경우에 회사에 보내는 보완요청 공문을 말한다 자 당시 HLB는 FDA가 항서제약의 퍼실리티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봤으며 항서제약이 이를 보완하는 자료를 FDA에 전달했다며 이후 FDA가 공직서신 PAL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출했던 보완 자료를 취합해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는 기존에 제출한 데이터가 방대한데다 기간 단축보다 서류의 완벽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자료 제출 주체인 항서제약은 BLA 신약허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FDA에 제출한 환자 생존 기간 데이터보다 더 좋아진 임상 최종 결과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재심사 서류를 접수하면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나눠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를 클래스 1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 허가까지 최대 2개월 기간만 소요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11월 20일 날에 발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 2로 분류되면 최대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3월 20일 날 발표가 되는 거죠 자 이에 리보세라닙은 빠르면 올해 내인 11월 중 늦으면 내년 3월 내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HLB 관계자는 허가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르면 올해 내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며 FDA가 서류를 받아본 뒤 클래스 1 이 여부를 다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리보세라닙이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렉라자에 이어 FDA의 문턱을 넘은 국산 2호 항암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자 HLB는 리보세라닙이 FDA 허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자 지금 HLB 주가 자체는요 거의 뭐 세력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28,000원에서 129,000원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시킨 이후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처럼 보였으나 여기서 하한가 2방을 맞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자 그때 5만원이 한번 이탈을 했었고 4만 5천원까지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다시 9만 8천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기간이 한 달 반이고요 한 달 반 만에 118%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118%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주주님들 오늘 9월 21일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9월 20일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 제출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뉴스 기사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HLB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서류 제출이 완료가 되고 11월 20일 빠르면은 11월 20일 날에 FDA로부터 간암 신약 허가를 받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12만 9천원을 뚫고 올라가겠죠 자 역사상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나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그 중에서도 대장주는 뭐다? HLB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이제 서류 제출 뉴스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이 500%고요 매도 날짜는 12월 예정입니다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이고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고요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어떻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 테마 종목들 보시면은 자 덕성이라는 종목이 윤석열 테마주였습니다 인맥주였고요 덕성 대표가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고요 자 이 학연으로 인해서 이 덕성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513%가 상승을 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자 4,400원에 있던 주가가 3만 5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이 5개월 기간 말고요 이 한 달 반 동안 자 2월 26일 날 8,000원대에 매수를 했어도 주가가 거의 4배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과거 2020년도에 윤석열 이때 당시 경찰총장이었죠 서울대 동문으로 이렇게 인맥주로 부각이 되면서 윤석열 테마주로 인맥주로 주가가 500%가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애니능률이라는 종목도 윤석열 관련주였고요 자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윤씨인데요 자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 대선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1년도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800%가 상승했는데요 자 3,065원에서 주가가 3만 750원까지 자 고점 최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가 상승을 했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주식시장의 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2023년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주 동안 722% 상승을 했던 종목이 대상 홀딩수 우선주였는데요 자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제 한동훈과 이정재가 현대고 동창이라는 이제 학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동훈 인맥주로 대상 홀딩수 우선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722%가 상승했는데요 대상 홀딩수 부회장이 임세령이고요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임세령이 대상 홀딩수 우선주의 부회장이고요 그리고 2대 주주입니다 대상 홀딩수의 2대 주주인 임세령과 이정재는 연인 관계 그리고 한동훈과 이정재가 현대고 동창이기 때문에 대상 홀딩수 우선주가 이정재 한동훈과의 학연으로 인해서 한동훈 인맥주로 주가가 7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7100원에서 주가가 65,300원까지 이렇게 722%가 상승을 했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은 3주만에 749% 자 2750원에서 29,850원까지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점으로 계산하면은요 주가가 10배가 넘게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자 똑같이 이정재 현대고 동창 자 이정재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고 그리고 이때 당시 어 2023년 11월 달에는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사명이 와이더 플래닛이었습니다 자 이 와이더 플래닛 그리고 현재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고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그리고 대주주 중에 이정재의 절친인 또 정우성이 또 대주주입니다 자 이러면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3주 만에 749%고요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10배가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DTNCRO라는 종목도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과 같은 서울대 동문 법대 동문이고요 그리고 로스쿨 동문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6주 동안 614%가 상승했는데요 자 614%인데 3415원에서 24400원까지 614%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가정이 있는 여자분께서 가정주부신데요 저한테 또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제가 분명히 추천은 이때 11월 24일날에 무료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때 매수를 안 하시고 뒤늦게 12월 22일날 이날 매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12월 22일날에 매수하셨던 분이 수익이 무려 292% 이때 매도를 해가지고요 292% 수익을 받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 수익인증 한번 볼게요 자 가정주부셨던 분께서 1월 9일날 이렇게 매도를 하셨거든요 자 1억 4천 3백만원 12월 22일날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다음 연도 이제 1월 9일날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약 3주 정도 보유를 했죠 3주 보유하고 292% 이렇게 수익을 받는데 이분께서 가정주부고 이분께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셨었는데요 주식으로 1억을 손실을 받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있는 분이셔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그리고 우울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무료로 추천드렸던 제가 무료로 추천드렸던 DTNCRO 자 이 종목을 12월 22일날 매수를 하고 1월 9일날 매도했는데요 자 매입금액이 남은 5천만원 몰빵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5천만원 몰빵을 했는데요 이분께서 기적같이 마이너스 1억이었던게 이 DTNCRO 5천만원 몰빵에서 292% 수익을 1억 4천 3백만원을 봐가지고요 이제 그 마이너스 1억이었던게 1억 4천만원 수익을 보게 되면서 수익으로 플러스 4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분 계좌가 마이너스 1억 계좌가 마이너스 1억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이제 수익 계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선물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한테 진짜 뭐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때 당시 가정주부셨었는데 이제 가정불화를 이제 이 종목의 수익으로 극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때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 대선 테마주가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 수익률 500%짜리고요 자 매도 날짜는 12월달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두 달만 보유하시고 대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 쪽의 대권 주자들 앞으로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뭐 이재명도 있겠고 뭐 한동훈도 있겠고 뭐 김동연 그리고 오세훈 뭐 여러 잡룡들도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승민도 있고 뭐 안철수도 있고 과거에 뭐 안철수 관련주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현재는 주식시장이 뭐 바이오 섹터랑 또 뭐죠 원전 그리고 대왕고래 그리고 비만치료제 뭐 이런 섹터들이 강세 섹터 테마인데요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내년 1월까지는요 이제 정치 테마가 다시 한번 또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무료로 추천드리고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매일 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두세 개씩 추천을 드립니다 예 무료로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을 드리고 하루 5% 이상 매일매일 수익 내드리고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요 투자금 이렇게 소액으로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6개월차부터 3,200씩 수익금 생기면 수익금 이때부터 재투자하지 마시고 수익금 인출하셔서 생활비 저축하시고 시드는 이제 투자금은 3,200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6개월차부터 매달 매달 3,200만원씩 또 수익금을 매일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으로 매달 3,200만원씩 벌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전화번호 010-906-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식시장 계속 쳐다볼 수 없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 준비했으니까 위에 전화번호 010-906-8706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고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HLB 앞으로 이제 오늘 아마 소식이 나오겠죠 자 이제 재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빠르면은 11월 20일 날에 승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HLB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HLB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일 일렉트릭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8.5% 갭이 떠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시 10분에 2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8.5% 갭 떠서 시작했는데 매수를 제가 시초가에 추천드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시초가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8시 50분에 문자 보내드렸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자 매수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좌번호 입력을 해서 자 보시면은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저도 시초가에 매수를 했죠 8.5%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저는 20%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으로 10% 이상 저도 수익을 잘 봤고요 자 매수 여기 바이라고 B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바이 매수고요 자 여기 S라고 보이시죠 이게 매도입니다 셀 자 매도 표시고요 자 매수 매도 표시 보시면 제가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20% 이상에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고점 매도가 잘 됐고요 이 종목으로 저도 10% 이상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제가 이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어 추천드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 추천드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9월 20일이죠 자 8시 43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자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3분에 이렇게 좋은 기사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고요 자 제일 일렉트릭 미국 이튼사 신제품 양산 준비 완료 대규모 추가 매출처 확보라고 나왔습니다 자 북미 주거용 ESS 등에 적용되는 이튼 스마트 브레이커 2.0 핵심 부품 수주 2025년 초록 양산 시점 앞당겨 1차 생산 라인 완성 후 시제품 생산 중 자 이 종목 제일 일렉트릭이 과거에 이제 올해 한 상반기 때 제일 일렉트릭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AI 데이터센터 전력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8시 43분에 뉴스 확인하고 나서 제가 8시 50분에 문자로 시초가 종목 매수하시라고 제일 일렉트릭 매수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렸고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매도를 잘 해가지고요 10% 이상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수제자가 수익 인증을 해줬는데요 자 수익 인증 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9월 20일 오늘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으로 370만원 자 11%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 수제자 같은 경우가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자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분께서 사실 주식 초보자지만 지금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지가 이제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요 자 1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3천만원 이상으로 시드를 늘려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하루 만에 370만원 직장인 한 달 월급을 단타로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하루 만에 11% 이렇게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을 바로 보고 나왔고요 자 이 종목으로 제일 일렉트릭으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잘 보셨다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 인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은 시초가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 자 여기 제가 시초가 종목을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자 하루에 5%에서 10%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시초가 종목 매일 한 종목씩 추천드리고요 매수하는 시간은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도 시간은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시간이 8시 50분에 장 시작하기 10분 전에 제가 8시 50분에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일 한 종목씩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매일 바쁘신 분들 있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한 종목만 매매하시고 자 수익을 5%에서 10% 수익을 챙기시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시초가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고요 무료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일 일렉트릭으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고 저도 깔끔하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